아이들과 함께하는 알라스카 여행 그것도 겨울에 그것도 자유여행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알라스카에서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작성해 봅니다. 저희 가족은 오로라 구경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행 목적에 맞추어 동선을 짜볼까요? 페어뱅스에서 사박을 할 경우 오로라를 볼 확률이 9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페어뱅스로 들어가 사박을 우선 하고 알라스카의 설국열차로 앵커리지까지 이동한 후에 수어들을 잠시 보고 앵커리지에서 아웃하는 스케줄을 짰습니다. 비행기 예약은 카약을 이용했습니다. 갈 때에는 산타하나의 존 웨인 공항에서 시애틀 앵커리지를 경유해 페어뱅크스까지 갔고 올 때에는 앵커리지에서 LA까지 직항편을 이용했습니다. 카약의 이용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알라스카 항공을 이용했는데 트렌지타임이 1시간 정도였지만 바로 옆게이트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숙소를 오로라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예약했습니다. 익스플로어 페어뱅크스라는 웹사이트에서 머피돔, 노스폴, 체나하스프링, 클리어리 서밋이 오로라가 잘 보이는 곳임을 확인하였고 클리어리 서밋 주변에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습니다. 마침 북쪽에 큰 유리창이 있어서 오로라를 관찰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모두 숙소 내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아이들이 늦은 시가 깨어있기 어렵고 한밤에 페어뱅크스는 매우 춥기 때문에 실내 혹은 정원에서 오로라 관찰에 특화된 숙소를 예약하실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익스플로어 페어뱅크스 사이트는 주요 지역별, 시간별로 오로라 보이는 확률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참고하면 오로라가 잘 보이는 곳을 찾아 체이싱할 수 있습니다. 페어뱅크스에서 사막 머무르는 동안 매일 오로라를 볼 수 있었지만 above average, excellent라고 뜨는 날이 가장 잘 보였거든요. 렌트카는 반드시 살은 구동으로 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큰 도로는 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작은 길이나 커브길에는 종종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렌트카가 없다면 트루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요. 참, 차량을 빌릴 때에는 winterization 케이블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사진의 차 앞에 가느다란 주리벽과 연결되어 있는 것 보이시나요? 밤에 잘 때의 방안을 위하여 케이블을 연결해 둡니다. 외출 30분 전에 시동도 미리 걸어두어야 하고요. 참고를 위하여 2월 알라스카의 도로 사정을 보여드립니다. 제설이 잘 된 길과 곳곳에 얼음이 있는 길이에요. 유명한 알라스카 설국열차의 예약은 알라스카 레일로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탄 오로라 윈터 트레인의 경우 앵커리지와 페어뱅스를 이어주는 기차인데요. 노스바운드는 앵커리지에서 페어뱅스로 사우스바운드는 페어뱅스에서 앵커리지로 가는 기차입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 반에 도착하는 12시간이 넘는 긴 기차 여행이지요. 참, 성수기와 비수기의 기차가 운행하는 요일이 다릅니다. 사우스바운드 기차는 2월에는 수요일, 일요일에만 운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차를 타시려면 여행 계획 짤 때 미리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눈에서 놀 계획이라면 아이들 따뜻한 스키바지, 부츠, 모자, 장갑은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알라스카의 설국으로 떠나볼까요?